안녕하세요. 묘귤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호주에서 보는 한국뉴스 컨텐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은 민식이법 처벌 소위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국회 본회의 대한민국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민식군 부모님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른 친구들 아동안전관련법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처벌 수위에 관해서 기사가 난거에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나 강요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왜 반대를 했느냐 형평성에 어긋이 난다는 거에요. 스쿨존 내에 사방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 징역 3년 이상이 다른 법에 보다 과중하다라는 게 반대 의견이고 이제 거기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에요. 쭉 내용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고개가 겨우뚱하긴 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 민식군을 잃은 부모님에게는 되게 안타깝지만 법에 관련해서 적용 기준이 다른 법에 관련돼서 과하다라는 게 논리인데요. 그렇죠. 대한민국 법은 워낙 가벼워서 과잉으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다크웨이 관련해서 처벌받은 그 분을 내도둘면서 한국은 너무 손방망이 처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동의합니다. 과하죠. 다른 법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미랄이 되어서 제발 형평성에 맞게 누구나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처벌 수위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 의원이 마지막으로 김민식 군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시력성 있는 입법을 강구하겠다. 라가 마지막입니다. 과연 시력성이 뭐가 있을지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 이분이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실 텐데 과하다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 엄청 무서운 법이 세 가지 있다. 특가, 법상,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윤창호법이 그것이다. 라는 거죠. 무서워야지 위반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가해자 과실이나 피해자 과실에 따라 기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 전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좁은 골목길 외에도 신호등을 다 설치하는 건 저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길들로 많을 테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잘 안됐고 왜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국회에 가서 호소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이게 잘 안되니까 법으로 발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각에서는 총선을 위한 보여주기 식의 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린이의 안전에 관련된 법은 모자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라고 생각하고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동성범죄에서도 저는 견해도 같고 이것도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국 내용은 마지막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방지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보과된다. 라는 게 이 법의 개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과실을 판단할 때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게 이 법의 골격은 아닌 것 같아요. 운전자의 부주의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스쿨존운일 때 과중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건데 과연 이걸 왜 논의를 해야 되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호주에선 어떤가 한번 알아봤어요. 일단 스쿨존에 정의는 학교 인근에 40km까지가 제한속도입니다. 호주에서는. 근데 이건 특정 시간에 따라 그때만 스쿨존에 적용이 돼요. 과속 방지턱 없습니다. 속도 카메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스쿨존에는 여러가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제가 차차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쭉 적혀있던 게 스쿨존에 이제 발효가 되는? 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방학기간에는 이거 지킬 필요 없어요. 어떻게 지켜지고 안 지켜지는 뒤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기간들이 있습니다. 방학에는 스쿨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침 8시에서 9시 반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오후 2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스쿨존이 적용이 돼요. 이 기간에 스쿨존은 4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나와 있는데 더블 디메리 포인트가 적용된다. 페리오드라고 되어있는데 더블 디메리 포인트도 간단하게 뒤에 가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좀 조항들이 많아요.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스쿨존 이라는 게 있고 스쿨존 시간은 요 두 타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실효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발채만 한 건데 쭉 한번 넘길게요. 일단은 어떤 게 있다. 파인은 벌금입니다. 벌금이 일단은 한 40만원 가까이 40만원 훌쩍 넘고요. 디메리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처벌 내용들이고 벌금 내역들이에요. 쭉 이게 다른 게 있죠. 플래싱 옐로우 라인, 스탑, 기브웨이, 기브웨이 라인, 오프레이팅, 쇼윙, 플래싱 옐로우 라인, 뭐 이렇게 스쿨존 안에 발생되는 경우의 수에 따라 벌금이 달라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호주 길을 가다 보면 이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가 있고 시간도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시간이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불이 여기도 옐로우 시가 깜빡깜빡깜빡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시간만 딱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접어들 때 이 불과 이 불이 깜빡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법 크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쿨존인지 이렇게 도로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각각의 벌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좀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신호등이 있을 때예요. 스쿨존 안에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일 때 스쿨존 안에서 지키지 않았을 때 4점의 디밀이 포인트가 디덕 되고요. 그리고 549불의 벌금입니다. 40만원이에요. 두 번째는 이 표시가 있을 때 발생됐을 때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스탑하나 스탑 안 했을 때 439불의 벌금과 4점의 디밀이 포인트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맥시멈 549불까지 올라가요. 주차입니다. 스쿨존 안에 주차를 할 때 이걸 어길 시 183불의 벌금과 2점의 디밀이 포인트가 이제 깎이는 거예요. 벌금 내고 포인트도 깎입니다. 그리고 이 디밀이 포인트는 제한된 벌점이 있어요. 1년 안에 몇 점까지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소진됐을 땐 벌금과 함께 운전할 수가 없는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경찰이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가 설치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카메라가 없는 기간에 랜덤리 이렇게 경찰이 찍고 있어요. 이거는 속도에 따라서 벌점 구간이 다 틀린데 최대 3740불입니다. 그리고 7점의 디밀이 포인트가 디덕트 돼요. 3740불이면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300만원의 벌금과 7점의 디밀이 포인트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40키로 넘어서 45키로 50키로 그리고 50에서 55 55에서 60 60에서 70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보이시면 여기 안에도 60키로 이상인데 뭐 어떻게 적용이 됐을 때 스쿨존일 때 아닐 때와 따라서 벌금 구간과 디밀이 포인트 디저들이 나눠져 있어요. 복잡하긴 한데 그냥 지키라는 겁니다. 전화기를 들고 지나가는 또 발견됐을 때 439불과 4점의 디밀이 포인트 디덕트가 돼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디밀이 포인트가 뭐냐면 한 해 한 해 한 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걸 신경 써본 적이 없죠. 웬만하면 지켜왔고 그리고 이걸 다 깎일 때까지 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관심이 없어서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unrestricted license와 professional driver 라고 나눠져 있는데 포인트가 좀 다 다르죠. 이게 뭐냐면 호주에서도 driver license 등급이 있어요.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게 다릅니다. unrestricted license는 그냥 거꾸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러너는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일 때는 옆에 이 unrestricted license 가진 사람 참관하여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가진 사람은 4점을 줘요. 여기서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듯이 뭐 스피드가 어겼다 주차가 아 주차는 해당 안 되겠네요. 스피딩이 넘거나 빨간불 때 지나갔을 때는 4점 그냥 깎이고 제로가 되어버리죠. 그럼 운전 못해요. 그리고 이 드라이버 러너 외에 혼자 연습할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첫 단계가 P1입니다. 이때는 옆에 이 unrestricted license 가진 사람이 없어도 돼요. 혼자 운전하는 거예요. 실기 파스 했을 때 여긴 실기 전이고요. 실기 파스 할 때 주는 게 4점 그리고 이 첫 운전한 이후로 1년인가 2년 뒤에 다시 P2 라이센스를 받고 이것도 1년인가 2년 뒤에 교통상가가 왔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 unrestricted 라이센스를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이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디밀의 포인트고 이게 주차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교통사고 다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0점이 되면 당분간 운전을 못합니다. 그게 있어요. 그 조항들은 쭉 있고요. 그리고 이 스쿨존이 아까 전에 불이 깜빡깜빡깜빡하는 차량 용도 많고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주로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외곽에 나가면 그냥 라이트 없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조항은 같습니다. 시간도 같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17년 사이에 15 어린이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죽은 친구도 있겠지만 중상 이상 사고 3년 동안 난 게 15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항이나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한국같이 사망사고가 있을 때 징역이 처해지냐 안 처해지냐 찾아봤는데 그건 찾을 수가 없었어요. 따로 그냥 사망까지 이르려면 따른 법이 있나봐요. 그런데 특히 스쿨존존 아니라고 차별을 둬서 가중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뇌피셜 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찾았다 찾았다 찾다가 없어서 그냥 제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의를 해주시고 아무튼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제가 판단한 기준은 일단 벌금이 무섭고요. 아까 말씀드린 디밀이 포인트 운전할 수 없게 해버리니까 잘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풍경 이렇게 학교 앞에 많이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딱지를 많이 띈다 그런 조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16년도 18년도 사이에 경찰 발표 에요. 스쿨존 안에서 딱지 40km 넘게 달려서 딱지를 띈 횟수를 나와 있는데 초록색 150-500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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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들 아시는 시드니 는 여기입니다. 시드니 여기고 맨니 비치가 여기고 쭉 이에요. 포트 스티븐 이 위고 그리고 스트라스 필드 아실라나 한인촌 인데 거기는 요정도 되겠네요. 요정도 요정도 되겠어요. 아무튼 150-500 건은 초록으로 표시된 구간 그리고 500-1000 건은 요 한군데네요. 그리고 노란 1000-1500 건 여기고 빨간 곳은 이거예요. 제가 이걸 파악해보니까 일단 요 지역에는 적을 수밖에 잘 없어요. 학교들이 조금 벗어나야 있고 이렇게 특히 많은 곳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라이트 등이 없고 좀 한산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경 안 쓰고 과속을 했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정말 많은 수의 티켓이 발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적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민식이법이 제대로 지켜지길 소망하고요. 어린이 안전은 과속 방지 턱과 카메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서 렌터카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스쿨 좀만 가도요. 요 좀만 가도 다들 40km 지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한국 갈 때 가보잖아요. 지키는 분 잘 안 계세요. 부디 이 논란이 된다는 이 법이 발효가 돼서 자성적으로 당연히 스쿨 존에는 천천히 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